나는 한때 전하의 정기를 받아 원자의 모호가 된 몸이다. 허나 간뜩한 후궁들의 참소로 하늘이 변덕을 부려 내쳐졌으니 그 비통함을 누가 알리오? 궁에 남기고 온 대군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명행사였으니 남은 원자의 안이는 누가 지키랴? 이제 폐역한 무리들이 원자의 안이마저 위협하니 내 원자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려 한다. 원자는 세자가 되어야 하며 세자는 보위에 올라 이 나라 조선의 천년 대기를 지켜야 한다. 네. 세자를 위해 하려는 무리들을 찾아 지옥불에 태워 후위를 도모할 것이며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우리 모자를 능멸한 자들에게 벼락같은 위험이 내릴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도와. 서안도 없이 서안의 글귀를 기억하고 있다 하여울 곳은 지금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전하, 서안은 없사옵고 오직, 오직 셋, 넷 기억성에게만 있사옵니다. 허나 제 지하비가 전하의 모호를 돕고자 나선 것도 사실이었고 이 서안의 내용마저도 사실이옵니다. 전하의 모호 깨우서는 서안의 말미에 백돌의 모호 윤씨라 맺으시고 수교를 남겨셨나이다. 백돌.